제라니 무슨 소리야 아이고! 베베베 백개님께서 별풍선 백개 선물을 아까! 맞다! 백개 주신 분이지? 아 맞아 맞아 이거 별풍선 안 주셨어도 드려야 되는 분이야 감사합니다 베베베 백개님 하지만 퀵뷰보다 더욱더 베베베 백개님께 소중한 리액션은 바로 이 리액션이겠죠? 베베베 베베 백개 하하하하하 대구 세일러분님께서 아 별풍선 백개로도 통큰팬 가입을 4만 980 65번째 팬클럽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통큰팬클럽 가입이 많이 나오네 대구 세일러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해피뉴 이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집중할 때다 해물고추왕꼬님께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이번 판도 전판적으로 캐리를 내봐야겠어 적팀이 퀸과 문도박사를 배냈다는 건 전판하고 같은 양상이네 전판 밴픽에서도 적 1픽이 퀸하고 문도박사를 배냈거든 마지막 하나가 뭐였지 근데 그거까지 배낸다면 적팀 1픽이 전판 적팀 1픽이 지금 적팀 1픽일 수도 있어 그런 그런 확률도 있어 아주 높아 스칸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랑호니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미포? 근데 미포는 우리팀이 배냈으니까 적팀 전판 밴픽 뭐였지? 퀸하고 문도박사까지 기억이 돼 제드 맞다 제드였다 맞아 맞아 제드였어 제드를 밴한다면 이거 전판 1픽일 가능성이 높아 전판 1픽이 무슨 캐릭을 했었지 여기서 볼 수 있지 최근 플레이 전판 1픽은 어허허허허허허 마스터 2님이셨네 마스터 2님 우리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마스터 2님이셨구나 라이즈? 그럼 그 친구는 아닌가 보다 그냥 전형적인 OP OP들을 밴한 것 같아 라이즈도 진짜 OP거든 야스오 밴해야 되는데 근데 야스오 전판에 조금 이미지 상승했어 나한테 0.01% 정도 원래 3% 상승했는데 마지막에 킬을 많이 먹으셨는데 그 마지막 그 상황에서 베인한테 죽는 것을 보고 다시금 이제 내려갔죠 원닐이랑 미드가 나왔네 그러면 남은거는 정글이랑 탑 서포터 정글 가자 정글 갈게요 정글 가자고 정글 오케이? 정글 정글 리븐을 한번 해보까 정글 리븐은 좋을 것 같은데 정글 리븐을 한번 해볼까? 정글 니달리도 피지껄 보여주긴 좋아 아 정글 피지 보여달라고? 정글 피지가 좋긴하지 정글 피지가 진짜 OP야 피지는 서포터든 모든 진짜 다 좋아 그래서 어 뭐 어딜 가든지 간에 정글 미드 탑 어딜 가든지 한 캐릭으로 높게 올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피지를 파 피지 아 그부 정글 해달라고? 어 그부 정글 그부 정글 알았어 자 됐지? 내가 혼내줄게 내가 혼내줄게 그부 정글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른걸 해야지 한번 한거는 안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부 정글은 끝이야 두부 정골 아 그부 정글 말하는거야 두부 정골이 아니고 제가 아나운서 발음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조금 혼란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사코 사코 갈까? 사코? 사코 갈까? 사코? 아 킨드레드 노마이크 방송에서 지존 연습한 킨드레드 간다 노마이크 방송에서 킨드레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오늘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킨드레드 제가 연습 많이 했어요 킨드레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킨드레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오늘 킨드레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상금 사냥꾼에 아 이게 좀 애매해 처치한 유닛 하나당 체력 20회복이란건 내가 이걸 쓰려면 미드 잠깐 들려서 CS하나 훔쳐먹고 그래 되잖아 그건 공명정대한 나로서는 안되지 호확함에 룬치냐력 하나가고 무자비의 위험한 게임 정밀함에 천둥군지 호령까지 좋았다 방관이 필요한가? 이게 더 좋은거 아닌가? 이게 더 좋지않나? 지능 그래 나는 지능이 낮은 편이니까 지능을 올려야겠다 오케이 가자 아 쿨감 오차이 별로 없어? 45포까지 안올라가 알았어 그럼 이거 다시 정밀함 정밀함 역시 정밀함 세심함이 중요하지 좋았어 아 진짜 잘해 나 연습 많이 했어 정말이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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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유튜브에 왜 안올렸는지 알아요? 캐리안 영상? 킨드레드로 그거 일부러 안올렸어 왜냐면 마이크 방송으로 올리는게 사람들이 더 좋아할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올린거야 형님 킥비좀 전님께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가보자 야스오도 연습 많이 하셨는데 아 그거는 제가 막 신경써서 연습한게 아니에요 왜 막 공부할때도 집중해서 공부하는거랑 그냥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공부하는거랑 다르잖아요 외워지는게 그거랑 똑같은거야 킨드레드는 내가 정말 집중하면서 아 이런 점이 모자르구나 그래 이런 점 채워넣어야겠다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위해 침치적인 생각을 했다면 야스오는 안그러 그냥 즐겼어 야스오는 그냥 즐겼어 이 스킬로 막 이 스킬로 미니언 사이 돌아다니면서 막 강산혜씨 노래 부르고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 막 이러면서 장난스럽겠다 그래서 훈련이 안된거 제대로 하지만 킨드레드는 달라 정말 훈련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훌륭한 킨드레드 보실겁니다 보세요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사실 아침 방송도 재밌다 이게 여러분들은 사실 모르시겠지만 아침 방송이랑 저녁 방송이랑 좀 달라요 BJ가 느끼기에는 좀 더 뭔가 아침 방송은 내가 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에너지가 있는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 저녁 사이는 다 아침방송으로 하고 묶어야 돼요 그게 저 이분법적 방송이죠 퀵뷰 좀 주요님께서 팬컬러까지 가면 그리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나로 묶는 거야 그건 다 저녁 방송이고 저녁 방송은 다들 이제 막 퇴근하시고 좀 지쳤거든 에너지를 다 발산하시고 이제 저녁에 좀 지쳐가지고 쉴 때라서 내가 좀 에너지를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저녁 방송 내가 좀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 방송이고 이렇게 아침방송은 에너지를 좀 받는 방송인 거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침방송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저녁 방송에 에너지를 드리면 되겠다 그치? 뭐지? 사냥꾼의 마체텔 똥컴 때문에 해물이 고생하네 아니야 저는 근데 친구랑 약속을 해도 제가 먼저 약속 시간에 나가있기 때문에 준시스템 피치는 항상 그래요 항상 이제 준시스템 피치는 사람으로 따지면 약속 시간에 항상 먼저 도착해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준시스템이 아닐까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은 다 무의미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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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R&B 모델을 이거 블루부터 먹을게 블루부터 이분 방송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많으시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을 했는데요.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임을 안 보고 얼굴만 보는 거예요. 제 얼굴이 유머 감각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얼굴을 넘을 때까지는 제가 얼굴 공개를 비공개로 바꿨어요. 가! 안 써도 되겠는데? 지금 쓰면 늦었는데 그냥 먹자. 리시를 많이 해줘서 안 써도 되겠구나. 적팀 정글러가 쉬바나 하면 그렇게 공격적인 정글러는 아니고 파밍 위제 정글러니까 여유있게 먹어도 되겠다. 이거부터 먹고 가자. 두꺼비가 안 죽네. 두꺼비가 안 죽네. 조그만 게 되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것이 생명의 순환인가? 자연의 선미인가? 일반 킨드레드라면 베테라이 아닌 그냥 킨드레드라면 이럴 때 또 어디 가겠습니까? 레드 먹으러 가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킨드레드가 아닙니다. 킨드레드를 술 처리했기 때문에 킨드레드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 킨드레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킨드레드로 쉬바나의 동선을 살펴서 이런 식으로 전멸을 빼주는 킨드레드죠. 자 와드 하나 해주시고 자 그럼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느낌이 좋습니다. 아 구르기! 넌 죽었다 친구야. 아이고 전멸 또 빼고 전멸 2개 뺐네요. 갱값으로 받아가는 20원 정도 아 이 친구 20원도 안 주다니. 파랑새 우체부님께도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와드 하나 해주고 여기서 사실 블루 먹어도 되는데 블루 먹는 타이밍에 지금은 미드 한 번 들렸기 때문에 분명 쉬바나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피로는 쉬바나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레드를 먹고 킨드레드가 조금 아쉬운 게 이거예요. 좀 킬 어 파랑새 우체부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거 전멸을 괜히 빼줬다. 전멸을 빼니까 저 친구가 눈이 돌았잖아. 어허 전멸이 빠지다니 꼭 내가 잡아야 돼 어허 무조건 키들 뭐 이러면서 막 미쳐가지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저거 먹어야 돼 아 여기서 쉬바나 만나면 큰일 난다 여기 지금 이거 소용돌이 떴거든요 여기에 바위기한테 꼭 먹어야 된다 아 이거는 내가 큐맞으면 죽기 때문에 요것만 먹고 도망가자 오 있다 아 스킬 다 썼는데 이제 구름 차례가자면 구름기가 없어 세상에 안돼 거기까지 가면 안돼 아 그렇지 바위기 굿 바위기 컨트롤 개굿 바위기야 바위기야 오 먹었다 먹었다 시바나 시바나가 딱 킨드레드한테 패시브를 주면 안되는 걸 알기 때문에 와봤지만 늦었지 난 이미 먹어선거 아군에 다녔습니다 페이물 롤 졸모님께서 생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시바나가 여기서 투어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멸타가 빠져야 돼 진짜 저거 먹을 수 있겠지 내가 봤을 땐 이거 강타가 있기 때문에 강타는 주문흡혈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충분히 주문흡혈이 있으니까 어 없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하하하하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우와 우와 구사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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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왜 주문흡혈이 안되지 이상하다 소리질러서 산소가 모자르다 어어 산소가 모자라 아이호호 베베베 백개님께서 아 또 이 모습을 배꼽 잡으시고 별풍선 백개를 베베베 백개 감사합니다 베베베 백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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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아 이 동선이 너무 아깝지 않아? 이렇게 걸어다니는 동선이 너무 아까워 바로바로 막 텔레포트 하고 싶어 그런 캐리가 안나오나? 으아악 이 자식 내놔 이 자식이 지금 장난하나 이 자식 이 스킬 딱 걸고 그렇지 이 스킬 걸고 너 와드 없지? 넌 죽었어 오늘 전멸 Q 으아하하 으아아아 으아아하하하 으아아아 바위개 까지 바위개 까지 있다면 이거 스탭까지 쌓을 수 있는 저런의 자인스 여기에 доб기가 없다는건 바위개가 살아있다는 증거 바위개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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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처리님께서 별분호 72대로 팬클럽까지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까처리님 고맙습니다 팬클럽까지 정말 감사해요 웬 마스터님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하고 요거까지 먹고 가자 아 이거 먹고 갱을 갔구나 개핑나? 개핑 아닌데 오 이거 쫓겠는데 한 번? 오 되겠는데? 아 오 된다 이거 된다 이거 이거 된다 된다 이거 됐다 오케이 개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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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이것이 바로 개굿공신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팀에게 도움이 되는 개굿공신 제가 바로 임명되었습니다 일단은 이거 미드 블루부터 한 번 주자 투패가 많이 힘든 거야 40개? 34개? 안 힘드네 CS는 우위에 있네 모르가나 CS 먹기 편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아 표적 정하라고? 누구로 하지? 모르가나 내가 시바나 방금 잡은 거야? 아 잡았구나 이렐리아 이렐리아 있었지 처음에 그럼 3개겠다 어 3개다 아싸 많아 많아 너 지금 많은데 블루 5분 뒤에 줄까? 내가 먹겠다는 얘기를 돌려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길 바랍니다 펜 보면 인사님께서 펜클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어 와 저런 나쁜 자식 야 이거 누가 도망가 나 못 가 지금 약해 도망쳐 이거 가야겠지 아무래도 파란색으로 가야겠지? 얘는 빨간색도 좋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파란색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 파란색이 어? 시바나가 빠르잖아 W 쓰면 그때 느려지게 해야 되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 어 와드 하려고 핑카드 샀어요 얘가 카정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럴때는 와드가 제맛이거든요 양이 가는 곳은 얘 포식자 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시바나가 포식자 가는 거 보니까 나한테 메시지 전해주는 거 아니야? 저 많이 먹고 포식하세요 그런 메시지? 오케이 시바나 카정 올 때마다 잡아주마 어? 건방진 녀석이 포식자를 가 좋아 오케이 적 두꺼비가 적 두꺼비가 이번 이번 스택의 주인공이다 두꺼비 먹으러 간다 여기 와드가나하고 두꺼비 먹으러 간다 제뿔이 더 안전해요 어 안전이 제일이긴 하지만 어? 여기 여기는 게임이잖아요 죽어도 살아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격이 제일입니다 와드 하나 하고 오케이 두꺼비 있다 빨리 먹고 도망가야 돼 가 가 와 빨리 와 그렇지 다 와 다 킬 먹어 나는 스택 쌓고 너희들은 킬 먹고 이거 개이득이다 이거 개이득이야 정신 차리고 킬 넣어 정신 차리고 킬 넣으라고 트리플킬이야 트리플킬 피오라 트리플킬이야 트리플킬 안 먹어 그럼 빠져 오케이 안 먹는 건 네 판단이니까 좋았다 좋았다 트리플킬을 뒤에 만들어줬는데 피오라가 안 먹었어 근데 안 먹어도 상관없어 왠 줄 알아? 다음에 또 이 기회를 만들어줄 거니까 나는 오케이 핑크카드 하나 더 사자 나만 이득 받았다 나는 스택 쌓았는지 그래도 스택 쌓았으니까 방금 죽음이 손해는 아니야 스택을 빨리빨리 쌓아야 되자 추가 데미지니까 파랑색 우체부님께서 별포동 7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이 게임 졌다 특패가 너무 못함 아니야 아니야 원래 초반에 못하는 스타일이 있어 그러다가 중후반에 잘하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거든 저 친구가 그런 스타일이 지금 아 이 친구야 이거 야 장난하냐 여기가 네 집이냐 짜식이 장난하나 여긴 나의 보금자리야 인마 아잇 니가 맞고 골래 먹는 거였어? 개장난해 야 나도 니 거만 먹는다 그래 이럴 때는 카운터 치는 거야 뭔지 알아? 적이 내 정글만 먹으니까 나는 적 정글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교환이 되겠지 그렇게 교환하자 물물 교환을 하자 방풀 맞는 것 같아요 쓰레기입니다 그래? 그럼 확인을 해보자 방풀인지 아닌지 너 만약에 여기서 이거 오면 너 방풀이다 니가 만약에 진짜 방풀러라도 지금은 절대 오면 안 돼 왜냐면 방풀이란 걸 인증하는 꼴이 되니까 알았지? 오면 방풀이야 너 너 오면 방풀아 알지? 요즘 방풀러 징역 3년이다 알고 있지? 어? 요즘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법적인 기계를 많이 하고기 때문에 방풀하면 징역 3년이야 오케이 방풀 아니었군 방풀 아니었구만 저 친구 좋았다 스택도 쌌고 진짜요? 어 진짜지 롤에서 3년 롤을 3년 동안 못 접어 좋았다 야 야 야 죽지마 아 뭐야 왜 samping оч$%$%%&$%&%$%%&%&&$%&%&$%&X%&% bm 아! 아! 안 드려! 아! 아! 아이씨! 아! 궁 써도 죽어! 궁 쓰란 말 하지 마 그니까 궁 써도 죽으니까 아! 알리님께서 엑스맨 역할 제대로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알리라는 엑스맨이 있기 때문에 이번 판은 이길 수 있다 이번 판은 이길 수 있어 W 왜 안 키는 거예요? W 키면 뭐가 되는데 아! 내가 또 죽음의 위기에서 침착하지 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여러분은 보는 입장이라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막상 여러분들도 게임을 해보면 머릿속이 하얘진단 말이야 이게 바로 재능이에요 저처럼 이런 친구들은 아마 골드를 쉽사리 벗어나진 못할 겁니다 저도 플랫 벗어났다가 이제는 벗어났다 싶었는데 다 지금 돌아왔거든요 가자 아! 또 먹었어 레드 블루 또 먹었어 나 저쪽 블루 가야 될까봐 와! 저 친구 초반에 호되게 당했는데도 카정으로 엄청 오네 이게 지금 라이너들이 다 말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정글이 계속 잠식당하는 거야 라이너들이 말리니까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도 손에 안 보거든 한 명 잡던지 아니면 정글 먹던지 둘 다 이득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오는 거야 마음 놓고 이러면 안 돼 지금 이러면 안 돼 우리 라이너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야 지금 개피하냐 너? 개피 아니네 십 X 하나가 될까? 일단 한 번 꼬자놓고 늙대 왜 경기나 kryzme 모리가나가 오기 전에, 늙대를 빨리 섭취해야한다 늙대가 지금 스팩 못하거든요 일단은 블루... 이거 강탈을 쓰지 않을게요 강탈 유사할 수가 있어요EL가 도망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강탈 안 쓰고 가자 허헤헤ε헤 카제 완료 아 나 이거 죽었다 나도 카종 완료 짜지 나쁜 짜진들 이거는 내가 증거를 남기지 않을게요 그래야 내가 이따가 또 오잖아 쟤네들이 시간을 몰라야 하고 있다 이거 10 하나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빨리 와 빨리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침켜줄게 여기서 상탈 있으면 걸고 상탈 잡아라 죽어라 제발 까악 으악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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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와 내가 운동액을 탄산 안 먹거든 이런식으로 내가 탄산을 접시 와 어 좋았다 좋았다 빨리 레드 먹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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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개자식 그저 잡았다 정레드가요 정레드가라고? 냉면 짱짱 저 친구 아이디 기억하세요 장래 브론즈 5까지 떨어진 친구입니다 친구야 내 하체 바로 밑에 있는게 레드야 이게 왜 있냐 우리 레드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정레드를 시바나가 먹었다는걸 얘기하는거야 알았어? 잘 보고 배우도록 해 냉면 짱짱 울지 말고 운다고 해결되는거 아니니까 운다고 인마 어 어 우시는군요 매우 슬퍼보여 제가 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운영잔데요 실버로 실버로 승격시켜드립니다 이런일 없으니까 울지마 어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면 안돼 이성적인 판단으로 너의 컨트롤을 올려야지 이거 하나 사고 아 이거아니야 뭐야 이거는 필요없어 뭐야 아 꼿깅이구나 꼿깅이라도 꼿깅이랑 꼿꽝이랑 완전 다른데 두개 파라 판 다음에 이거 1650 하지마 아 왜 왜 싸워 왜 싸워 내가 모자란 점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빨리 달려가고 있어 승리를 향해 조금만 기다려 싸우지 말고 아 너희들은 싸움도 못하면서 게임에선 왜 이렇게 싸우냐 어 기와장 세장격파도 실패하는 놈들이 어 어 현실에선 인마 너네들 다 평화주의자면서 왜 싸우냐고 가자 어 여기 탑에 난리났는데 어 설마 어 야 이거 대박이야 오케이 개군 야 이거 다이브 쳐야겠다 어디갔어 아 뭐야 아 여기있다 바이게는 요술쟁이구만 아 이거 타워, 타워 저거 막아야돼 내가 막아주고 있다, 와드 하나 해놓고 이거 막아주고 있다 와, 좋다 이거 궁극기 일단 키고, 좋았어, 숨겼어, 됐어 살 수 있어, 전멸 여기서 쓰고 여기서 W 쓴 다음에,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너는 인마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 빨리 가야지, 뽐필 뭐하는거야 뽐필, 택팀 7시간에 집중을 해야지 인마 방금 네가 와가지고 저기로 이제 우리 팀, 우리 팀 이쪽으로 궁극기 빵 쳐서 잡았잖아 그렇지 뽐필, 작전 좋았다 팀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밀당, 마치 너에게 관심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 그런 적들이 미치겠지 나에게 관심이 없지, 나에게 관심을 좋아하면서 계속해서 배워야겠지, 쥐를 그때 일망타진하는 작전 좋았다 뽐필 작전 좋았어 나비언이가 나 사서 목이 아프다, 물 좀 먹으면서 해야지 이겨야돼 표시해야겠다 루시안, 꼭 복수하겠다 루시안 너의 머리통을 뚫어버리겠어 가자 그만 싸워 왜 이렇게 싸워 전화번호 불러서 이번판 끝나고 만나서 싸워 그정도로 그정도로 화난거 아니면 그냥 게임해 좋아 와 시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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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불로 훔쳐먹다가 치킨 한마리가 되었구만 좋아, 니가 맞아 그거는 좋아 야, 블루카드 써봐 야, 이거 품없다 여기서 범이 벗어난 뒤에 평타 평타 아 우리만 두명이나 죽었네 세상에 아하 저 궁극길 간과했음이야 집중 좀 해 너희들이 싸우니까 서로서로 게임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 이즈리얼 평상시였으면 싸우기 전이면 냉정하게 CS 먹다가도 한타하는거 보고 바로 트리플킬 했어 어 뽀삐 너는 조용히 해 말할때 껴들지마 어? 말할때 껴들지마 학살중 어? 서포터분들 죄송해요 이런 말 죄송한데 이거 진심이 아닙니다 서포터가 어디 라이너 말하는데 껴들어 가만좀 있어 어? 가만좀 있으라고 일침을 해야돼 어떻게든 근데 이 친구가 일침할게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좀 잡아야되니까 꼬사리를 해야되니까 좀 참으세요 진짜 내가 가지고있는 생각은 아니니까 서포터 분들이 가장 주인공이라 생각합니다 잡아야돼 막타! 아! 뽀삐가! 어 트패네 좋았어 게임에서 싸우는 애들 냄새난다 아 아니야 그거 게임에서 싸우는 애들 냄새가 아니고 아하하하 궁극기 힐 끝까지 넣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거 게임에서 싸우는 애들 냄새가 아니고 보통 이제 안식호 게임에서 본인한테 나는 냄새인데 본인이 자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냄새는 나도 보통은 무시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랬어 보통 자기 냄새야 자기 냄새 아니면 냄새가 올라올려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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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도 아니고 왜 올라와야 돼 내가 형 준시스템 노래 불러주세요 형이 지금 노래나 부르는 배짱이가 아니다 친구야 지금 개미처럼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다고 우리 팀이 지금 싸우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점은 싸우지만 파밍 다들 잘하고 있고 다들 싸우는 속에서도 이게 채팅을 칠 때 두 가지로 나뉘 채팅을 칠 때 채팅을 치느라 아예 모든 것을 하던 것을 멈추고 채팅을 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CS를 먹으면서 채팅을 그나마 치는 친구가 있거든 지금 이즈렬이 그래 뽀삐도 그렇고 한타를 하는 도중에도 채팅을 치더라고 그 점이 장점이야 좋아 잘했다 얘들아 이거나 먹고 있을 때가 아니야 바이게나 먹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냐면 이쪽 바이게는 스택을 주거든 스택을 쌓아야 한다 6스택인데 근데 이제는 스택 못 쌓지 않나 6스택인데 몇 스택까지 가능해요 바이게로 쌓는 스택을 몇 스택까지 가능해 바이게 저 팀 중에 좀 무리해서 들어오는 게 10 하나지 그럼 10 하나로 바꿔야겠다 어? 여기 없다 있다 이거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바이게가 살아있습니다 바이게 어딨지? 아! 잘못 박았다 아 6가지야? 그럼 안 먹어도 되겠네 10이라고 하는 친구 봐봐 그런지 친구들 많이 들어왔네 오늘 그렇지 내 방송 보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도 많겠지만 낮은 사람도 많아야 돼 그래야 좀 내가 나를 보면서 배울라는 사람도 들어오지 너무 가르치려는 사람만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밸런스가 무너지자 그럼 방송 재미없어진다고 배울라는 사람도 들어와야 돼 아 큰일났다 어? 바이게다 이쪽으로 가면 얘가 이리로 가겠지? 그렇지 정확히 이제 완벽하게 사육해가지고 제가 이 W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것이 핵심이죠 그것이 바이게 컨트롤의 핵심입니다 이거 2차타 저도 밀어버릴게요 얘네가 어차피 여기서 2차타 미는 거 제가 가봤자 도움될 거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갈 때쯤에는 갈 때쯤에는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밀어주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강의 내 까지는 적 팀이 저한테 deadline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귀 안에서 오는 아마 판단을 할까 귀 안에서 오는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빼두세요 5초 세요 마음속으로 4-3-1 도망 tiny 정확히 ár claim 수타를 빠르게 새길 다행이다 아 이 감이란 남자의 직감이란 게임할 때는 여자의 직감보다 탁월하다 게임할 때만큼은 여자의 직감보다 탁월해 대단하다 대단하다 오우! 오우! 좋아 좋아 라인 먹으러 가자 그렇지 다 먹어 그렇지 이런걸로 또 이 친구한테 위로가 되어줘야지 이거 다 도와주면서 위로가 되어줘야지 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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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넌 말고 넌 말고 너는 이걸 왜 먹으려고 이따 아시기 지백하자 1600원 아 이 다음에 내가 아이템 뭐가 썼지? 킨드레드 할 때 기억이 안 난다 이 다음에 뭐가 썼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뭐가 썼지? 이거 갔나? 요우무의 유령 거? 뭐가 썼지? 저거 뭐가 썼어요? 문에 갔나? 요우무 갔어? 요우무? 이거 안 갔던 것 같은데 투포 갔었어? 아 그래? 투포 가야지 그러면 투포 멘붕이네요 지금 아 멘붕 아니야 아 룬안 가면 안 돼요 지금 룬안 가면 안 돼요 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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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안 돼 안 돼 야야 Q 조심해 모르거나 Q 조심해 궁 써줄걸 그냥 애매가지고 안 쳤는데 궁 써줄걸 그랬다 이게 킨드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다 알거야 남한테 궁이 잘 안 써져 이게 나한테까지는 써지는데 남한테까지는 잘 안 써져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서포터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남을 생각하게 되거든 공격적인 캐릭만 하다보면 나를 생각하게 돼가지고 안 써져 잘 내가 진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썼어 궁 한 3번 썼다 마음만큼은 야 너 오 개고수야 니가 먹어 너네가 난 이거 더 많이 가면 위험하니까 너네가 먹어라 이거 밀자 빨리 1차 타워 좋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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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그래 한 번 더 밀자 미안해 내가 빠지라고 해서 미안해 이제 빠져 빠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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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바보야 아 미안 지금이 빠진 타이밍인데 타이밍 잘 몰라서 미안해 미안 미안 아 살려줘 망설였구나 아하치 여기서 넘어간다 안녕 하하하하하하 오 오 피해 파면서 자 블루 먹고 그렇지 이제 죽어야지 어쩔 수 없어 얘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더 빠르거든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도망가지 뭐하냐 진짜 정신병자인가 어 그럴지도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도 약간 저거 보니까 치바나가 아까 카정왔던 거 생각나가지고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 갑자기 들었거든 어떻게 보면 집착일지도 모르겠다 여기 조금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여기 숨어가지고 큐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도망갔을텐데 그치? 도망갔을텐데 이거 얼마지? 1250원? 아 비싸네 이것도 싸게 생각했는데 이거 그럼 팔자 팔고 나올 때쯤이면 1250원 모이겠지 그럼 그때 망치 사도록 하자 오케이? 아 뽀삐한테 한거야? 이거 나한테 한거야 나 죽은애가 나밖에 없는데 무슨소리야 아 얘도 지금 나왔네 뽀삐한테 한건가? 가자 가자 뽀삐야 가자 뽀삐야 가자 뽀삐야 가자 가자 뽀삐야 뽀삐야 가자 너너넨 아pers담넨 affles Taxi würde 되지 막나 나면 아름다임 5gio 5gio 6gio 4gio 5gio 평타 마무리하고 좋았어 2스킬 올려놓고 2로 마무리 아 좋았다 속박 걸렸지만 여자친구도 아니고 나를 속박을 왜 하는거야 헤어팀 요즘 친구들은 남일에 관심이 많아 일단 블루 먹어야겠다 블루 이거 10하나 갖다가 훔쳐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먹어줘야겠다 오케이 가자 이거 먹는다 내가 먹을게 좋아 좋아 내 7스택이에요 10하나만 잡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 모르가나를 표시하자 모르가나가 무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같으니까 8스택은 모르가나 너로 정했다 8스택에 재물인게 해라 집에 가자 일단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가면 안돼 이거 특포 안나 특포가 얼마지 1500원? 아 이거 돈 벌려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돈 벌려고 하면 항상 위험이 따른 휴이이이이이이잇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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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스타야 어 도착전에 해서 난렸다 다행이다 알리스타가 저 지금 갑니다 2초 뒤에 나타납니다 멍청한 녀석 그걸 왜 알려줬지 덕분에 자랐다 알리야 고맙다 알리가 아까부터 나를 살려주고 있다 아까 날 밀어서 살려주던 이번에는 서리여왕의 지배로 날 살려주다니 색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미안하지 않게 살려주고 있다 자 먹어 이거 먹어 놀리는 것도 아니고 가자 홍진아 와 잘 막았다 이거 자 간다 쐈다 그렇지 이거 지금이야 지금이야 오케이 개굿 궁 좋았다 이제 살았지 이제 살았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궁 좋았다 어 딜 잘 넣었고 좋았다 잘했어 얘들아 다들 잘할거 다들 합치면서 잘할거면서 왜 싸웠어 아 싸우다보니 서로 맞게 된건가 어? 하하하하 궁 하나 부지고 좋았어 잡았다 저거까지 그렇지 잡았다 아 강타가 없구나 이거 2차 타고 밀자 얘들아 멘트 존나 오그라드네 저런 친구가 이제 오그라든다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단 말 한마디도 안하는 친구 어? 이 친구야 마음속으로 하는 말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일 뿐이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사랑은 표현이야 좋아 오케이 대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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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봤자지 와봤자지 우리팀이 이 근처에 다 있는데 나만 보고 있는데 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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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서 피할 수 있지 좋았어 집에 가야돼 집에 갑시다 이제 모르가나를 빨리 잡아야 판스택이 되는데 산타 중에 이게 시바나 잡기가 편한데 시바나 이렐리아 잡자 이게 아무리 적팀이 몸빵이라도 몸빵이 강하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제일 앞라인 캐릭이기 때문에 제네로 설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가자 치륵의 양날 돕기 이래야 방관이 조금 좋아지니까 방관 가야지 가자 그리고 마지막엔 라비 가야지 왜 방관 주포를 가셔야죠 아 에마 형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직도 템 선택이 템 선택이 아직도 그러시네 주포를 왜 가요 에마 형 딜러 딜러 여기서 힐 잡고 전멸 쓰고 빠지고 좋아 힐 좀 하고 피업하면서 오케이 빠지고 타워 밀러 가자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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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락은 왜 안치나요? 몰락 썼으면 루샹한테 죽었어 몰락 범위가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범위보다 더 근접이기 때문에 몰락 쓰려면 근접해야라고 근접해주면 죽었어 친구야 상판 밟으면 죽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상판 밟으면 안 돼 야 홍진아 홍진아 바닥 좀 조심해라 홍진아 와우 안해봐 강타도 조심해라 홍진아 내가 너한테 죽음으로써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홍진아 누가 살고 아 또 누가 누가 또 누가 또 아 꺼렌 아니야? 아 깜짝이야 환영이 보이네 서렌치인 줄 알았네 서렌치면 안 되지 현재 본방아 모발과 중계방해 아 오늘 방송 많이 보시네요 최저 400분이나 들어오셨네요 여러분들 제가 힌드레드에서 놀라운 놀라운 활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아프리카 곳곳에 전해지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 들어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불타는 텐미닛으로 여러분들의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천 누르는 건 사실 손가락 한 번에 클릭이지만 그것조차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저 BJ의 마음이기 때문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쉬바나 이번엔 쉬바나 8스택 모았지 7스택 8스택이네 오케이 이번엔 쉬바나 쉬바나 한자마자 9스택 채우고 또다시 이렐리아 되면 이렐리아 잡아가지고 10스택 채우자 마호가님께서 별풍선 함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야 한타 한타 한다 가져야 돼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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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17레벨 빨리 18레벨 채우겠다 10스택 이거 먹어 자 그렇지 그렇지 적팀 바론 바론 먹었나? 적팀이 먹은 거야 지금 바론? 내서 남자 3스택이랑 바론 먹었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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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죽어 죽어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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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못해 못해 내줘 내줘 우리 우리 팀 2명 없기 때문에 둘 다 딜러야 서포터지만 뽐비도 딜러기 때문에 딜러로 불려야 되니까 안 돼 딜러가 불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돼 무리하지마 아이고 저 친구 무리했네 이러면 이거 하나 더 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만 내주는 걸로 하려면 버텨야 돼 그냥 안 죽죠 이거 봐 이거 봐 아 아 오케이 그래도 알리라 잡긴 했는데 막을 수 있겠어? 막을 수 있겠냐 너희들? 아이고 아이고 피오라 왜 제일 쎄 거 부터치냐 너 인마 하하 하하 제일 치는 맛이 나는 애 부터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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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직 안 끝나 야 3억 제기 3억 제기 주고 파밍해서 이겨보자 우리가 지금 부족한게 파밍력이야 다들 CS를 많이 먹지 못해 아이템 창이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 야 3억 제기 내주고 템 파밍하자 3억 제기 내주고 템 파밍하자 알겠지? 그냥 토너먼트로 다 뒤져서 그래 어 어 너도 그렇지 않냐? 자기 자신한테서 하는 말인가? 쟤네 왜 안 끝내 나야? 못 끝내는 거지 지금 타이밍이 뭐야 한 번 더 안전하게 이제 우리를 죽인 걸로 돈 번 걸로 아이템도 사오고 그 다음에 용도 나오면 챙기고 오고 그렇게 할라 그러는 거지 뭐 야 너 혼자 잘리면 안 돼? 진정한 죽음이 거기다 와드 하나 하자 와드 하나 하자 와드 하나 하자 야 그거 되겄냐? 야 포피야 아 아 와 글록이 상당히 애매하다 집에 갔다 와야 돼 조금만 지키고 있어 나 치료에 양날돼끼 사올게 이게 있어야 방관이 좀 나올 것 같아 맞아 잘해볼라 그러다가 무리하게 되는 거야 원래 이쯤 되면 사람들이 정신도 없어지고 좀 무리하게 돼 좀 포기하게 되거든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집중하면 진짜 보인다 길이 봐봐 한 번 그런데 집중하면 이상하게 한타 한 번 이기면서 또 그게 역전이 발판이 된다니까 봐봐 한 번 봐봐 저거 마무리 된거 좋아 사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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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거부터 마무리 된거 좋아 너 CS 먹고 있어 내가 저거 마무리할게 애들 어어 야야야야 큰일났다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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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딜러 다시고 아 아 이거 아까워라 아 이번에 막았으면 또 몰랐는데 그래도 달달하네요 제가 이번 판 열심히 했고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나주 패배 달달한 패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똥싸서 패배한거보다 훨씬 낫다 그치? 똥싸서 패배한거보다 훨씬 낫다 딜량좀 볼까? 딜량 1등인거 같은데 어 1등은 아니네 2등이네 이즈렬이 딜 많이 넣었네 말하면서도 서로 싸우면서도 많이 넣어 뽀피도 잘했는데 보면 딜량 16368들이면 포지션도 포지션도 괜찮았고 좋았는데 싸워가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래 다음부턴 싸우지마 어? 싸우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결국엔 지는거야 너무 아깝게 졌잖아 와 진짜 성격도 급해 말좀 듣고 나가 성격도 더럽게 급하네 말좀 듣고 나가라 인마 어? 소통이 안돼 소통이 애들이 소통이 안되니까 서로 막 욕만하고 서로의 욕속에 담긴 그런 막 진심 욕속에 진심이 담겨있거든 사실 내가 잘못한 점 내가 잘한 점 그런 것들이 다 읽을 수 있거든 그 글에 대해 진심을 보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욕만 하는거야 무의미하게 그럼 안된다고 Oracle 그리고 그 막상으로 말에